자 이번에는 신세계 이야기입니다. 신세계에서도 역시 CEO 리스크가 발발을 하면서 어제 신세계 주가가 10% 넘게 빠졌죠.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발언 때문에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과연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시장에서 어떻게 신세계 주주분들은 대응하셔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 어제 또 급락이 나왔던 신세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신세계도 정용진 부회장이 SNS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이게 지난 5일에 정 부회장이 숙취해소제 사진을 올리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때다 그리고 샵 멸공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그냥 워낙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화제를 많이 모았던 분이라서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이 글을 삭제를 했어요. 그러면서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. 그래서 멸공이 뭐가 문제냐 왜 삭제하냐 이러면서 화제가 더 됐는데요. 시장에서는 사실 오너리스크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제 신세계 주가가 장중 8%까지 빠지기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6.8% 하락했고요. 또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는 것도 약간 이를 방지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날도 한 5% 빠지고 이 두 회사가 사실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게 중국 쪽이랑 연관이 깊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 것 같고 IT 계열사인 신세계 INC 주가도 한 3% 정도 빠졌습니다.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보니까 약간 반등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다시 이렇게 약간 보압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또 일부 투자자들이 이런 정치적 발언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이게 불매운동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확산됐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투심이 위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도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고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국내에서 그냥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중국과 연관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게 좀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사실 저희가 그냥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사업이 흔들린 걸 많이 봤잖아요. 너무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엔터, 화장품, 게임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홍콩 매체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똑같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 내용 보도를 보면 정 부회장을 대형 유통사 신세계 그룹을 이끄는 리더이면서 삼성 리더의 사촌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또 약간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. 그 기사를 보면 정 부회장이 대중이 꺼린 일을 피하는 한국 제보들과 달리 좀 거침없는 발언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있다. 이번 일은 사실 처음은 아니다. 이런 식으로 또 화제가 됐어요. 그러면서 정 부회장이 사실 이거 멸공 제일 최초의 멸공을 올린 거 이후에 시진핑 주석 사진을 올려서 멸공이 뭐가 잘못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 즈음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사진을 다시 김정은 북한 국민의원장 사진으로 바꿔서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다. 약간 진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뭐 사실 뭐 그분의 속마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어쨌든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자 이게 좀 이런 리스크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? 어제 좀 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보도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. 좀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.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. 그래서 설마? 해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또 뭔가 올리긴 올리셨더라고요. 정 부회장께서 이제 올려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그 뉴스를 캡쳐를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게 조선 한결에 그리고 경제신문 하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또 이것도 약간 균형을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멸공이라고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진 않고 그냥 이응이응이라고만 했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또 엄청난 지지를 받는 좀 이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. 일단은 신세계가 어제 이러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오늘 좀 만회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하락분을 전부 다 발휘하지 못한 상황인데 앞서서 카카오도 그랬고 신세계도 그랬고 최근에 잘 불거지지 않았던 CEO 리스크, 리더, 오너 리스크가 좀 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최신 이슈,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